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김은지 선수 바둑 한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023 퓨처스 리그 2월 28일 날 도와줬던 바둑입니다 상대는 현유빈 5단인데요 현유빈 5단은 2002년생, 김은지 선수는 2007년생 두 선수는 5살 차이가 나고 상대 전적은 지금까지 두 번을 만나서 현유빈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상대랑 오늘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김은지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퓨처스 리그는 각자 20분에 20초 추가 방식 피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둑입니다 오늘 바둑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김은지 선수의 100이고요 현유빈 선수의 흙입니다 초반에는 삼삼 뛰어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김은지 선수는 이 수를 워낙 좋아하죠 이 어려운 삼삼 정석 오늘도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은 한쪽이 피해갈 수도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자신이 있는 것인지 아주 복잡한 삼삼 정석이 나옵니다 늘어놓고 젖혔을 때 여기서 이어서 가면은 그냥 아주 쉬운 정석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정석이 만들어지는데 김은지 선수는 여기서 거의 이 수를 두죠 그리고 하나 젖혀놓고 단수 치고 나를 짜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진 정석입니다 여기서 하나 끊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쪽을 건너붙여 갔는데 사실 이 수는 여기를 두는 것을 더 많이 둡니다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둘 때 여기를 건너붙이는 형태 그리고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이렇게 집어서 가는 정석도 있고 또는 여기서 흙이 건너붙이는 수를 그냥 밀고 나가는 형태도 있어요 이런 형태도 있는데 밀거나 한 칸 뛰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젖히고 단수 치고 이것도 정석입니다 그런데 실전에는 여기 건너붙이는 수를 뒀어요 이거는 조금 잘 안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최근에는 또 이수가 간혹 나옵니다 여기를 두면 실전과 같이 이렇게 쭉 늘어서 이쪽 그 흙 6점은 잡히는 겁니다 잡히고 바깥에 사석 작전을 하는 형태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두 선수가 모두 이 형태에서 공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정석을 선택을 한 겁니다 밀고 나가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무심결에 여기를 이렇게 꼽으렸다가는 이걸 막히면서 이 3점이 그냥 잡힙니다 이쪽을 나가도 막아서 수상전이 안 되고 이걸 끊는 거는 여기 미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고 이쪽으로 여기까지가 선수라서 이걸 밀고 나가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100이 망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입구자를 둬야 됩니다 이거는 밀어도 넘어가서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를 늘어놓고 날일자로 나가니까 저치고 빈삼각 솔직히 여기는 이쪽 변화만 해도 1시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정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변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변화가 있다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날일자 두고요 한 칸을 띄고 여기 교환을 해놓고 막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단수 하나 쳐놓고 입구자까지 이게 놀랍게도 인공지능으로 찍어보면은 여기까지가 5대5고요 거의 대부분이 블루스팟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연구가 잘 돼 있고요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날일자로 두고 그리고 바로 걸쳐갔습니다 현유빈 선수가 잡은 걸로는 여기 하나 따내놓고서 잡는 게 정수였어요 이 형태는 나중에 나와서 끊는 맛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흙이 좀 더 낫습니다 실전은 그냥 잡았고 이게 걸쳐가고 입구자를 가니까 여기를 갈라쳐갔죠 이쪽을 두어갈 수도 있지만 흙이 여기 하나 차지하는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갈라쳐갔고요 그리고 흙이 두 칸으로 오니까 같이 교환만 해놓고 이쪽 두 칸을 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3-3을 팠고요 물론 이 수로는 여기를 차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서로 간에 양분해서 갈 수도 있는데 현유빈 선수의 선택은 3-3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맞고 날일자 이거 정말 좋아하죠 자 이제 붙여가니까 여기서 손을 뺐어요 이제는 이 좌변 쪽이 가치가 별로 적기 때문에 100도 손을 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둑은 지금 아주 팽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팽팽함이 여기서부터 약간씩 균열이 생기는데요 이 날일자를 하나 가놓고 이걸 날일자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얼핏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래프가 100쪽으로 조금 조금씩 100쪽으로 갑니다 자 이 형태에서는 흙이 좀 느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유빈 선수의 날일자로는 여기를 바로 뛰어들어서 100이 밀고 나갈 때 여기 교환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버텨가면서 싸움을 걸어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한 칸을 뛰면 젖혀서 여기를 끊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싸우면 충분히 흙이 싸울 수 있다라는 형태예요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강하게 뒀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좀 무난하게 뒀죠 날일자 두고 이렇게 느는 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수고 나중에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지 않고서는 이게 흙이 잘못돋다는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기는 이제 좀 여기 뛰어드는 판단은 사실은 쉽게 하기는 힘든 판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수법을 현유빈 선수가 두어갔고요 그리고 치받고 단수 치고 늘어서 정리를 하고 100이 한 칸을 뛰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00이 약간 기분 좋은 형태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1단락이 됐고 흙이 이쪽을 뛰어들죠 그러니까 어깨를 짚어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데 100이 약간 좋았던 포인트를 이곳에서 좀 잃어갑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그냥 늘어서 두거나 또는 실전에 젖히고 난 다음에도 그냥 여기를 가만히 이어서 두텁게 뒀으면 여기 늘어도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수가 있어서 이쪽은 싸움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뒀으면 되는데 김은지 선수가 너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여기를 막고 젖히니까 모양이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 계속 버텨갑니다 자 이렇게 밀어가면서 여기를 늘면 여기 또 끝는 수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젖히고 일단 봐도 모양이 베개 형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호구치니까 다시 이것을 또 막아가요 사실 이런 데서도 여기 그냥 이어서 두는 것 정도로 두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흙이 여기를 젖히고 늘어서 사실 100이 공격을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계속해서 강력하게 끊어가는데 워낙 100의 형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어두는데 여기는 지금 단수를 쳐도 이어서 이쪽을 잡을 수는 없어요 끊어서 여기 약점 때문에 그래서 흙도 늘어놓고 살아뒀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서는 흙이 분명히 성공을 거뒀고요 실전에 이제 여기를 잇고 이렇게 확실하게 교환을 해두는데 이 교환이 흙이 손해였습니다 지금은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현유빈 선수도 왜 교환을 했냐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게 되면 이 형태가 나중에 이쪽을 치중 가서 잇게 되면 넘어가서 이제 패가 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받으면 이걸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붙이면 이 형태가 자체로는 못 살아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교환을 해둔 걸로 보이는데 여기를 늘어도 하나 먹여쳐놓고 따낼 때 이렇게 찝으면 자체로는 못 살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흙이 단수치고 여기를 막아서 거꾸로 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잡으러 갈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굳이 현유빈 선수가 이 교환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미리 할 필요가 없었죠 이 교환 자체가 너무 악수기 때문에 좀 좋다고 보고 안전하게 둔 건데 이게 굉장히 악수 교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바둑이 이때 이미 바둑은 5대5에요 흙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형세를 좀 좋다고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날을 자로 가고 보니까 이 중앙에 백집이 상당히 크게 났어요 이렇게 돼서는 네 바둑이 지금 사실 어려운 바둑이 됐고요 그냥 건너붙여 가니까 이곳을 늘어서 교환을 해놓고 차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가 실전에 여기를 끊어갔는데 이 수가 사실은 졌으면 거의 패착이 될 뻔한 수에요 건너붙였으니까 당연히 끊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은 끊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받는 게 좋았습니다 백이 젖혀서 흙이 젖혀서 두질 못하죠 이렇게 늘어서 여기 미리 건너붙인 수 때문에 깨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은 늙거나 또는 이렇게 단수 치는 정도인데 백이 이렇게 젖혀서 이쪽 집을 확실하게 지켜뒀으면 지금 바둑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를 흙이 미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 안 둘 수가 없죠 두 번을 흙이 미는 순간 이 백집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딱 늘어두는 수순을 두게 돼서는 이제는 중앙에 백집이 다 깨졌기 때문에 백이 집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움직여서 나가는데 자 이바둑은 여기서부터가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 백집이 다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뭔가 이 내점 쪽이나 이쪽을 같이 엮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씌워가는 거는 여기를 나와서 끊어서 약점이 너무 많아서 싸움이 안 되죠 이쪽을 단수 치고 두더라도 장문으로 잡히기 때문에 뭔가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 수를 만들어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현유빈 선수가 최선의 처리는 이쪽을 나를 자를 두는 거였어요 나를 자를 두고 백이 여기를 차단하면 이 한 칸까지 띄어서 교환을 해두면 백은 이쪽을 차단할 수밖에 없죠 그때 나를 자를 둬서 이 기쪽을 살아두었으면 이바둑은 현유빈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이쪽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이쪽 사활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살아있어요 호구를 쳐도 이렇게 같이 호구를 치면 살아가고요 백이 하나 들여다보고 두더라도 이쪽을 젖히는 게 좋은 수순이죠 늘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막으면 이렇게 한 집을 내서 살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백이 만약에 그냥 입구 자를 간다 자 요게 좀 어려운데요 이걸 막게 되면은 백이 찌르고 막아서 이건 그냥 못 삽니다 입게 되면 젖혀서 잡히는 형태고 유명한 형태죠 오공도하러 잡히고 만약에 호구를 치면 단수를 쳐서 입더라도 치중감은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둬서 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가 나면 이거와 누군 누가 이길지 모르죠 자 이 상황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칸 띄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건 진짜 사활 문제에서 나올 만한 그런 형태예요 밀게 되면 막아서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여기를 붙여도 찌르고 이렇게 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둬서 살아뒀으면 흙이 유리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현유빈 선수가 이 수순을 찾아내질 못해요 실전에 여기를 밀어가서 선택을 하죠 여기는 만약에 백이 이쪽을 입게 되면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이제는 이 중앙 쪽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를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끊어버리게 되면 흙이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실전에는 이쪽을 밀어가는데 백이 한 칸을 띄어서 들여다보는 교환 때문에 중앙이 움직이는 맛이 생겼죠 백도 이제 여기를 계속 둘 수는 없어요 여기 두면 한 칸 띄어서 중앙에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두 점을 잡았는데 막상 막고 나니까 꽤 맛이 나빠졌습니다 지금도 정수는 여기를 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이쪽이 살더라도 여기를 뛰어들어서 이쪽의 맛이 상당히 나빠요 이 형태가 이제 여기를 나가고 당장은 당장은 안 되지만 이런 데가 선수가 되면은 여기를 젖히고 있고 여기를 둘 때 이런 식으로 막는다거나 하는 이런 맛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 귀 쪽에서 어느 정도 수가 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바둑이 복잡해졌어요 자 그런데 실전에는 여기를 붙입니다 이 수가 실수예요 바로 이 치중가는 수 사실 이거를 못 보진 않았을 텐데 현수빈 선수의 실수죠 여기를 두니까 이쪽을 두면 일로 넘어가고 여기를 두면 이 젖히는 맛이 생겼죠 결국은 여기를 두고 젖히니까 빈삼각으로 둘 수밖에 없었는데 백이 밀고 들어가고 단수 교환을 하고 이미 집으로 흙이 상당히 많이 당했죠 그리고 백이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아직도 형태가 못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를 이 중앙에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아직도 폐맛이 있는 형태예요 집으로도 많이 당한 상황에서 폐까지 남으니까 현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졌죠 자 이제 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이쪽을 들여다보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 이쪽으로 찌르고 막을 때 이곳을 다 응수를 하지 않고 여기를 나간 수가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전에 젖히고 끊어서 뭔가 이쪽을 연결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실전에는 여기를 젖혀갔지만 만약에 이쪽을 이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뭔가 연결이 된 것 같죠 그런데 백이 이쪽을 젖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늘어버리면 이쪽으로 받으면 이 한 점이 잡히고요 백이 지금 흙이 이런 데를 버텨서 넘어가야 하는데 이 형태는 아직도 들여다보고 여기를 두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 뒤쪽에 폐가 걸리죠 이미 이곳에서 이 두 점이 살아가면서 흙집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미 이쪽 상관없이 바둑은 역전이 됐어요 지금은 승률 그래프가 거의 100에게 거의 90% 정도 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 젖혀서 버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가 이걸 또 받아주는데 사실은 여기를 끊어가는 게 가장 깔끔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치기는 흙이 말이 안 되고요 이 뒤쪽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또 폐가 나니까 이건 흙이 안 되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어졌으면 지금 사실상 바둑이어서 끝났어요 중앙이 뭐 갈 데가 없죠 김은지 선수는 좀 욕심을 낸 거예요 여기를 혹시라도 흙이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할까봐 여기까지 이어서 다잡으러 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시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수상전 자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수로도 지금은 들여다보고 일로 끊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두 선수가 모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끊어갔는데 꽉 이어놓고 이어서 차단을 하는 데 성공했는데 베개 형태도 별로 좋지가 않아서 사실은 만만치가 않았고요 실전에는 이걸 밀어서 갔는데 이 빈삼각으로 둔 것보다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두고 이쪽으로 이 두 점을 이용을 하면서 수습을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백이 먼저 두더라도 절묘하게 이게 안 죽습니다 흙이 거꾸로 폐를 들어가게 되면 폐가 나는 형태예요 지금은 중앙을 확실히 살아두고 폐를 했으면 흙이 좀 더 유리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현유빈 선수가 좀 사는 형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미니까 저치고 그때 이었죠 이때 김은지 선수가 냉정하게 한 점을 잡고 백이 살 때 여기를 지키는 수술을 뒀으면 바둑은 아주 어려운 미세한 승부로 갔을 겁니다 백도 사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 바로 잡으러 가죠 사실 근데 실전에서는 시간이 없으면 아마 이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중앙을 잡으러 가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좋은 수순이 나옵니다 여기를 단수 쳐놓고 이걸 하나 찔러 놓고 붙인 수가 좋은 판단이에요 이제는 막더라도 이렇게 콱 웅크려 버리면 백이 수가 너무 없죠 결국 이제 호구를 쳐서 이렇게 필연의 수순이 됐는데 이걸 막상 막고 보니까 백이 안에서 살 수가 없죠 그렇다고 수상전을 하자니 자 이 형태가 이렇게 밖에 막을 수가 없어요 흙이 아 백이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쪽을 메꾸고 수상전을 들어가게 되면 백은 여섯 수 그리고 흙은 얼핏 보기에는 여섯 수 같은데 여기가 백이 이곳을 하나 잊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흙이 일곱 수입니다 아마도 이곳 수상전을 김은재 선수가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수상전을 하면 백이 한 수 부족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수상전을 하지 못하고 바로 패를 들어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백은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백도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 놓고 패를 들어가는 게 정확한 수순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냥 패를 들어갔는데 실전에는 현유빈 선수가 이럴 때는 따냈지만 이걸로는 지금 여기 밀어서 이쪽을 밀어서 판단을 해버렸으면 사실은 김은재 선수가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를 밀면 이 형태가 잘 보시면 이단패라고 해서 백이 또 때려도 아직 패가 해소가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둬서 설령 이쪽이 잡히더라도 중앙쪽을 이렇게 초토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두고 이 두 점만 끊어 잡는 형태만 선택을 했어도 흑이 이기는 바득이에요 중앙에 백집이 워낙 다 깨졌기 때문에 이걸 잡아도 지금은 백이 집니다 지금 그냥 중앙을 미는 게 사실은 깔끔했는데 현유빈 선수도 그냥 패를 따내게 되죠 백이 이제 이쪽 팩함을 쓰는 타이밍이 나왔어요 해소하는 건 안 되죠 막아서 중앙이 잡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따내는 형태가 되는데 사실 이 바둑은 지금부터 너무 복잡하다 와 진짜 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바둑이다라고 생각이 됐던 장면인데 너무나도 어이없이 여기서 바둑이 끝이 납니다 이 장면에서 현유빈 선수가 이거를 밀고 나가는데 이슈가 패착이에요 백이 딱 젖혀버리니까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를 뚫어도 끊기고 아무것도 안 되죠 일로 단수 치고 나가도 몇 발전 못 나가고 네 이 민수는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였어요 결국은 뭐 이쪽을 끊었는데 여기를 이어버리니까 지금 여길 따내는데 이어서 이쪽도 안 됩니다 젖혀도 젖혀서 끊더라도 수상전이 안 되고 예 실전에는 뭐 여길 넣는 판단까지 했지만 여기도 막아가니까 역시 이쪽은 수상전이 안 되고요 이쪽 수상전이 안 되고 여기도 백이 흙이 연결도 안 되고 중앙 백이 흙이 살 수도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여기를 단수 치고 따냈는데 여기를 치고 나가고 막으니까 이 장면에서 현유빈 선수가 돌을 던지는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중앙쪽에 흙이 수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패랑 상관이 없이 수상전 자체가 안 돼요 지금은 더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게 승부가 나버렸는데요 아까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자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최선은 흙이 이곳을 끊어서 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단수 치고 이으면 여기를 두어서 이 중앙쪽을 확실하게 살아두는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패기 때문에 이쪽을 따내면 이제 팻감을 쓰면서 이 패를 하는 겁니다 백도 이제 이런데 자체 팻감을 쓰고 서로 간에 팻감을 쓰는 형태가 됐을 텐데 이런데 건너붙이는 팻감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태 자체는 흙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백이 지금 해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바깥이 되면 이거는 흙이 이기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백도 지금은 이걸 다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팻감이 많죠 백도 이제 자체 팻감이 한두 개 나오긴 하지만 뭐 이런데도 팻감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데 나가는 여차하면 흙이 이런데 축을 나가서 팻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아마도 현유빈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많았던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착각이 나오면서 바둑은 여기서 그냥 끝이 나버렸어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래간만에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바둑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